그래 100살 가만히 있어 저 멈춘아 100살까지 살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네 왜 어저께 죽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눈깔 빠져 뒤졌다네 왜 그러냐 저승사자가 텔러 오들랑 이유를 대줘야 되네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간다 이유를 대고 가만히 자빠져 있으니까 저승사자가 잠자고 있을 때 와갖고 아야카야 대고갖고 안 버리면 인생 교재 부르잖아 그쵸 여기 오신 분 잘 왔어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은 저승사자가 텔러 오들랑 내가 시킨 대로 이유를 이렇게 대해주시오 저승사자가 텔러 오들랑 나는 하나는 육십대에 저승사자가 텔러 오들랑 아야카야 저승사자가 텔러 오들랑 아직은 저승사자가 텔러 오들랑 저승사자가 텔러 오들랑 여자 강께가 복잡해 정치하고 간단하고 90살에 저세상에서 여러 년을 모시고 알아서 갈 때는 최종마라 저져라 100살에 저세상에서 여러 년을 모시고 늘 좋은 날 조금씩 알아서 간다고 전시라 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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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열일이 오신 여러분을 성장하게 삽시다 아아아아아아